홍인표의 YYYY 6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국제부의 구정환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군부 개혁 문제를 다뤄보러 갑니다. 뭔가 중국, 군과 관련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에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오늘도 홍선배 모셨습니다. 홍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홍선배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진핑 주석이 새해를 맞아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3개 부대를 잇따라 창설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31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다뤄봤는데 일단은 로켓군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략 핵미사일을 담당하면서 핵공격을 막는 부대고요. 또 하나는 육군총사령부, 육군사령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지원부대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부대사령관을 임명해서 시진핑 주석이 임명증 주고 그다음에 깃발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항공모함을 갖다 건조한다는 소식 이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 지도부가 2016년 새해를 전면적인 군사굴기의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진핑 주석은 로켓군 창설은 군현대화의 이정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대책점에는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남중국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에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는데 이제 군사 패권 경제를 갖다 치열하게 할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로켓군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미국의 군사적을 추격해보겠다는 공개선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로켓군은 중국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로켓군은 중국말로 화전군이라고 호전이라는. 화전. 사실은 화전군이라고 하면 불화살 부대다 하면 훨씬 알아듣기도 쉬운데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데는 이 로켓군이라고 안 하고 미사일군이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로켓군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 미사일하고 로켓하고를 아우르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제2포병부대라고 했었거든요. 중국인민해방군에. 그러니까 제2포병부대 같으면 조금 애매한 말이잖아요. 뭐냐. 그런데 제2포병부대가 사실은 전략핵미사일을 담당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런데 전략핵미사일 부대 하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제2포병부대라는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2포병은 사실은 전략핵미사일을 담당하는 제4의 군대. 6해 공군 말고 제4의 군대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로켓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있던 제2포병부대를 갖다가 개편한 것이 로켓군이다. 그래서 로켓군의 신임사령관도 원래 있던 제2포병사령관인 웨이펑어라는 이런 상장을 갖다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로켓군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핵 억지력과 핵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로켓군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로켓군 창설을 계기로 해가지고 핵 전력을 질적으로 강화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비춘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의 핵 능력은 미국이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해보면 어느 수준인가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전략 무기 개발에 공은 많이 덜했는데 이게 1950년대 60년대 구소련 기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핵 방어체제라는 게. 그렇지만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서는 한참 뒤져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 역시 경제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많은 돈을 때려놔가지고 일단 다탄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주목받는 소위 말하는 동풍 41이라는 것도 이번에 개발을 했고. 또 극총속 비행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최신 첨단 무기로 가다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많이 뒤져있지만 그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주 전략 무기 같은 것도 개발할 텐데 이런 것이 다 이제 로켓군이 담당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뭐냐 하면 나오는 얘기가 우주 방어부대라는 걸 갖다가 이제 곧 중국에서 출범시킬 건데 이 로켓군이라는 건 이제 기존에 운영했던 핵미사일 운용부대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략핵 잠수함 전략폭격기 부대 우주방어부대 이걸 갖다가 통합해서 이제 입체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해보겠다. 이 우주방어부대라는 것은 아직 계획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육군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육군사령부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중국은 육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군이 처음 해방군의 전신을 보면요. 1927년 8월 1일로 따지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리고 8월 1일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훈환성에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기점을 해가지고 그 당시 했는 게 이제 홍군이라고 그러고 그 더 발전한 게 이제 나중에 팔로군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홍군 팔로군 그 다음에 해방군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모두 다 육군 중심이었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계획은 보면은 이제 육군사령부를 만들었다는 거. 이때까지 육군사령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육군이니까. 그렇죠? 그거 말고 이제 해군 공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육군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육해군 공군이 삼군이 같은 대표성을 지닌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육군이 해군과 공군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서로 형제가 됐다. 삼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육군 중심이었고 또 그 다음에 중국 해방군의 역사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해방군은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커왔던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공군과 해군이라고 강조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대외적인 군사작전을 염두에 두고 팽창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은 현대전이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중국회라든가 그 다음에 대만 해방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육군 지상군이 마지막에는 가지만 그 폭격을 하는 것은 공군이라든가 해군이 전투력이 뒤따라줘야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양 해군. 결국 미국식. 결국 미국식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간다는 거고요. 지금 해방군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230만 명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죠. 그런데 이걸 갖다 시진핑 주석이 작년 9월 달에 그때 전성질 행사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2017년 2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30만 명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물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감군이 30만 명이다. 또 숫자는 또 어마어마하네요. 감군 30만 명이라 지금 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군 30만 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게 육군의 집단군이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의 집단군이 1,8개가 있는데 그걸 갖다 5개를 없애고 13개로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각 부대마다 초상집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 230만 명 중에서 육군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육군은 전체 70% 넘는 160만 명이 육군이고요. 그 다음에 해군이 30만 명 공군이 40만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얼추 230만 명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대부분은 육군을 갖다가 줄일 거다 이런 건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육군사령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군부개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기존에는 중국이 7대 군부로 이렇게 7대 대군부로 그렇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중국을 갖다가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진안, 난징, 광조, 베이징, 선양, 란조, 청두 이렇게 7개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7개 군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권력이 집중해 있고 이제 이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 이게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판을 갖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30만 명을 줄이는 작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8개 집단군이 있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13개 집단군으로 그래서 5개를 갖다 줄이는데 이게 어떤 부대가 줄어드느냐 아주 그 전통이 있고 혁혁한 이런 데가 많이 줄고 있어요. 이럴테면 베이징 군구의 최정의 부대로 꼽혔던 제27 집단군이 있는데 여기도 해체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육군은 27사단이 됐어요. 원래는 군인데 이제 사실 격화가 되어서 27사단이 됐는데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육사 천안문 사태 때 출동했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오역의 역사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대는 원래 지휘부가 허베이성 하북성의 서자장 석가장에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산시성 타이완으로 사단 지휘부가 원래 집단군 지휘부였는데 집단군 사령부가 없어지고 사단 사령부가 산서성으로 옮겨갖고 그리고 이제 원래 있던 서자장 그 지휘부 같은 경우는 새로 출범하는 중부전구 지휘부에 넘겼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중부전구라고 말했는데 7대 군구가 사라지고 그걸 갖다 다시 재편해서 5개의 5대 전구 전투구역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베이징 군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른바 중부전구에 속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27집단군 같은 경우는 한국전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유명한 부대를 북극곰연대라고 했는데 여기를 무찌른 아주 유명한 전통의 부대인데 이번에 사라졌고 또 하나 사라지는 데가 보면 청두군구 성도군구의 제14집단구도 없어지는데 여기는 바로 뽀실라의 전 충칭시석이 아버지인 뽀이보 전 부총리가 창설했던 부대입니다. 이 역사적인 부대도 아들이 잘못해서 이제 없어진다고 이를 보고요. 나머지는 보면은 뭐 선양군구의 제40집단군 여기도 한국전쟁의 초창기 참전했던 역전의 부대였거든요. 여기도 사라지고 진안구군구 20집단군 26집단군 여기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는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참 착착한 모양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 체계가 바뀌게 되면은 군 수뇌부 구조도 결국은 새롭게 바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뭐 이런 거 좀 어려운 말인데 군령과 군정을 나누었다. 이런 건데. 정말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뭐냐면은 이제 미국 스타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인민해방군은 4대 총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에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 이 4대 포스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3개는 없애버리고 총참모부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총참모부를 확대 개편해 가지고 미국의 합동참모부부 같은 합참 같은 거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합참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밑에를 갖다가 아까 7대 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5대 전구.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그 전구 중심으로 전구 사령부 중심으로 해서 전구 총참모부 중앙군사위원회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방만하고 어떻게 보면 비대했던 조직을 정리를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그다음에 하고 또 뭐냐면 그것이 군령이라는 거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군령이라는 그런 문제고 군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대를 관리한다든가 뭘 건설한다든가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까 육군사령부를 창설했잖아요. 육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가 이 사령부 그다음에 로켓군 4개의 사령부가 알아서 관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군령과 군정을 나누는 거죠. 전쟁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서들은 다 권한을 줄여서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대 전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구가 생기는 거예요. 5대 전구는 이제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중국 지도로 보면요. 북중동남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다 이러면 북부 전구 여기는 이제 과거에 심양군구 선양군구가 있는데 여기가 담당이 바로 한반도 담당. 북부 전구는 한반도 담당. 그러면 중부 전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베이징. 베이징을 포함하는 거기. 그다음에 동부 전구는 뭐냐. 거기는 역시 난징. 그건 일본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난징국은 일본 담당. 그다음에 일본에다가 대만 담당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부 전구. 이건 광조. 그러니까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이걸 갖다가 거기서 다 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부 전구가 있는데요. 나머지. 나머지 다 하니까 나머지 중국 대륙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부 전구인데 서부 전구의 사령부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원래는 뭐냐면은 성도군구하고 난주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서부 전구를 만드는데 그 사령부를 갖다가 우르무치에다가 두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다. 상징적인 거죠. 어쩐지 좀 무서운 느낌이. 제가 사실 아무래도 대테러전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쓰다 보면 미국은 그런 전쟁과 직접 상관이 없는 부서들 말고 세 개를 나눠서 유럽사령부 그다음에 중부사령부. 그렇죠. 그렇죠. 바로 지금 미국 스타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부사령부는 미국의 중부가 아니라 중동을 관할하고 그런 것들도 떠올리게 만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성공을 할지 어떨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직권 3년 만에 시 주석이 이런 일이 착수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한 추진력과 어떤 권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해방군에 관한 전임 총승기기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후진타우나 장지민에 비해서. 왜냐하면 그 두 분은 역시 민간인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군에 대한 영향력도 그다지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후진타우 주석 같은 경우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했고 그다음에 주석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군 출신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한테 다 이름하는 거죠. 그냥 싸인만 해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지민 주석이라든가 후진타우 주석 시절 때 그때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시차이호우라든가 꼬보승이라든가 이 두 사람이 다 비리심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됐던 것이 주석들이 군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과 다 관련이 있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죠.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그리고 중앙군사위 부주석들이 사실은 주석을 왕따시켰다 봐야죠. 그렇지만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힘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자칫 손을 댔다가는 일이 더 크게 번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다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시중신인데 이 아버지가 시안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방에서 홍군의 초기 지도자였죠. 여기서도 역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시주석 본인도 군에서 일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이분도 이 사람 하니까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분도 사실은 대학 청와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배치받은 데가 중앙군사위원회 비서장 비서장이죠. 경비아오라는 비서장이 있었는데 그분의 비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첫 직장이 이제 그거였던 거죠. 군이었고. 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몇 년을 근무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분이 지방에 가서 그래서 푸젠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장성에서 일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성장했을 때 그때 그 지방에 그러니까 복주군구의 제1사령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부대의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행정수반하고 이제 군수반하고 같이 맡은 이런 경험이 한 20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이분보다 군에 대해서 잘 안다는 지도자는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럼 참 이 지방을 돌면서 일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거로군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참 이번에 또 새로 출범한 전략지원부대 이건 또 어떤 성격인가요? 네. 그동안에 뭐 로켓군이라든가 육군사령부 창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이 전략지원부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로켓군하고 육군사령관 하면서 전략지원부대도 사령관 해가지고 임명장을 주고 해서 깜짝 놀랬거든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데나.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하는 말은 인민해방군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 개선. 국민융합을 강조하면서 무기연구개발을 주도할 것이다. 그 말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사이버전 우주전에 관련된 임무를 맡을 거다 이런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전시에는 전자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미국하고 비슷한 시스템이네요. 우주전사령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주전사령부죠. 그래서 전자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이제 중국에서 판단하는 데는 현대전이라는 건 우주전 전자전 그러면 다양한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전략지원부대다. 이름도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전략지원부대라니. 네. 너무 모호해요. 모호하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뭐냐 이렇게 얘기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전 방어 능력을 강화하면서 해방군의 작전을 갖다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신임전략지원부대 사령관에는 보니까 까우진이라는 군사과학원 원장. 군사과학원이라는 건 여기는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까우진이라는 장군이 보면 이 사람 중장인데 전략미사일 전문가입니다. 핵미사일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딱 보면 이게 그냥 학자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학교도 제2포병학교라는 핵미사일 전문가고 관련된 논문도 20여 편을 갖다가 한 학자면서 그러면서 장군이면서 문물을 겸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모호하게 전략지원부대에 일으켰지만 사령관 인선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아무튼 신무기 개발과 새로운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해 56시라서 굉장히 젊은 주기에 속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류이안 한동안 몇 번 설명을 해 주셨죠. 청구군부 정치위원 물러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가 예정된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원래는 오히려 중용될 거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긴 하지만 이분이 나이가 1951년생이니까요. 1951년생 같으면 64세 이제 65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5세가 사실은 은퇴 연령이거든요.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데 여기가 그러니까 그때 두 사람이 시진핑하고 류이안이 우리 시골로 내려가자 해서 그때 결심을 하고 내려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형님같이 사석에서는 어떻게 보면 형님으로 모실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계급 정년이 돼도 뭔가 새로운 일을 맡길 거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 하면 얘기가 그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이 군부 내 부패인사를 갖다 타도하는데 앞장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진산이라는 총후군부 부부장을 낙마시켰고 알고 보니까 구진산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시차효가 그 뒤에 스폰스였더라. 시차효을 잡고 보니까 시차효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꼬부숭도 있어요. 해가지고 줄줄이 그냥 엮어가지고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일망타진한 셈인데 그런 군부 계획에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게 중앙군사위원회 기울검사위원회라는 조직이 새로 생기는데 여기서 아마 서기를 막고 거기 넘부원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군사위원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유력했는데 딱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관둬버렸어요. 예정대로 관둔 거죠. 예정대로 전역을 해버린 겁니다. 류샤우치 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유소기 전 국가주석의 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 금수저 물고 났는데 그런데 중국의 금수저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문화혁명 때 아버지 죽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금수저이긴 하지만 고생은 나름대로 충분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정년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중용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이렇게 법 규정에 따라서 그럼 퇴역을 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했다.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고 하고. 그래서 내년에 올해 한 3월 정도 때에서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라든가 명예직을 갖다가 맡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지금 군이 개편이 되면 시 주석의 군 장악은 더 강화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다 권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꼬부슝 전 중앙군사의 부주석이라든가 슈차효호 전 부주석이 엄청난 비리 그렇죠. 집에 가보니까 돈이 몇 톤 있다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인민해방권의 이미지가 엉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승진을 할 때는 실력이 아니고 그냥 돈 주고 올라갔다 이래서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사실은 인민해방권을 그렇게 매도할 수 없는 게 앞으로 여러 가지 외부의 군사적 압력에 대응해서는 이게 해방군이 이제 이렇게 헤맬 게 아니고 각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들 이걸 갖다가 이제 중용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당연히 느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편도 하고 인사교체를 통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자리에다가 자기 측근 전문가면서도 자기하고 가까운 자기의 정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최측근을 갖다가 각각 이제 기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신임 육군사령관에 이제 리조청 상작이라는 사람을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신기한 게 한동안 잘 나가다가 10년 동안 물을 먹었어요. 왜요. 그 당시 이 사람이 사단장을 할 때 장점인 당시 주석의 그 말씀을 갖다 담은 큰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러면 중요한 자리에다가 그걸 갖다가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바꾸라고 저거 뭐 하루 여기다가 여기다 두고 있냐고. 그래서 옮겼더니만 그게 이제 괘씸재인가요. 괘씸재에 걸려가지고 이제 10년 동안 못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워낙 돌직구 스타일이라가지고 그렇게 돈을 갖다 주지는 못해서 중용이 안 됐다. 이런 설이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물 먹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사의 주석이 된 다음에 중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1979년에 그 중월 베트남 중월 전쟁이죠. 그게 참전한 그 전쟁 영웅 출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잘 안 풀려나갔는데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용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출세 가도로 달린 거죠. 요 직전까지 청두군구 사령관으로 있다가 일약이 이제 160만 대군의 수장이 된 거고요. 그러면 육군 사령관은 리조청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면 해군과 공군 사령관은 어떤 인물들인가요? 네. 이번에 이제 해군 사령관도 바뀝니다. 해군 공군 사령관 다 바뀌는데 순쟁거라고 손근국이라는 부총참모장 이 이제 얘기를 신임 해군 사령관으로 기용할 거고요. 또 공군 사령관에는 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이샤오강 공군 중자를 각각 기용할 건데 이 순쟁거 해군 상장 같은 경우는 핵 잠수함 함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해군 사령관 맡으면 핵 잠수함 개발에 많은 신경을 쓸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 신임 해군 사령관 신임 공군 사령관 다 시진핑 주석에 측근들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우승리라든가 마시아우텐 우승리 해군 사령관 마시아우텐 공군 사령관 이분들은 나이가 65세가 넘어가지고 정년으로 이번에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이 두 번째 항공모함 건조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중국에서는 이런 항공모함 건조 같은 거 소문만 나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면 항상 부인하고 항상 날조만 한다 그랬는데 작년 12월 30일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 이거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2의 항공모함 건조하고 있다. 네 그동안에 그것도 소문만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했죠.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고 있고 배수량이 5만 톤급이다. 그리고 다른 항에서 지금 건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1호 1호 지금 그 첫 랴오닝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 이거는 배수량이 6만 7천 5백 톤급인데 그래서 항공모함 보유국 대결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예수란체 그 발약극 네 발약극을 들어와서는 사실 개조했기 때문에 은밀하게 말해서는 이제 진정한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갖다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핵항모는 아니고 일반항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동력항모 건조를 통해서 경험을 갖다 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핵항모를 만들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요. 지금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것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세 번째 항모도 지금 동시에 건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에서요. 아사신문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이제 해군역 강화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항공모함이 한 척만 가지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대요. 이게 왜냐하면 수리를 계속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한 세 척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미국하고 맞짱을 떨을 각오가 돼 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 그것 때문에 그 미국 항모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미국도 그동안에 많이 줄어서 열 척? 열 척이 있는데 그런데 열 척이라고 해도 그중에 실제로 가동 중인 건 사실 두세 척 그때그때 네. 그래서 뭐 한번 중동에서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한번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이제 미국 항모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다. 또 그거 자체도 미국에서는 좀 뭔가 좀 이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중국을 간지 않은 것도 좋지만 항모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중해 해상으로 보낼 때는 미국이 이제 좀 어느 나라를 공격을 할 것 같다 그러면 항모가 몇 척이 움직이나를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뭐 리비아를 공습하기 전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한 두 척 정도 보내서 일단 무력 시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옛날에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걸프에 한 두 척은 가 있고 또 지중해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척을 동시에 운영을 하거나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도 앞으로 세 번째 항모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로군요. 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확인되겠죠? 아 되겠죠. 이것도 뭐. 소문이 늘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중국이 이렇게 군사력을 키우면은 참 걱정돼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반전주의자인데 미국과 군사 패권 경쟁이 점점 더 가열되는 거 아니냐. 사실 또 우리가 또 끼어 있는 처지잖아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동안 고민한 게 뭐냐면 투기 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국하고 패권을 지키려는 대국하고 신형 대국하고 반드시 충돌한다. 이런 게 바로 투기 디데스의 함정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한테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로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곳곳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파일음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러시아라든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하고의 안보를 강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지수에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그렇죠. 그다음에 외환의 기축통합 편입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또 현재의 경제지수를 갖다 재편한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직접적인 것은 결국은 남중국의. 남중국의 인공섬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둘러싸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경쟁이 이미 수민위로 떠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중국이 낸 국방백서를 보면은 미국의 지금 아시아 재균형 전략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의 대대적인 조정. 이런 걸 갖다가 중국의 안보 위협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 우리도 반격 조치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미군이 사상 처음으로 군함전을 갖다가 남중국의 중국의 인공섬 핵에 진입시킨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모든 게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 대결이 군사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 양국의 충돌 수준이 인계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사실 불안하죠. 불안하죠. 네. 그렇죠. 두 나라가 좀 잘 지내면 좋은데. 지금 새해를 맞아서 오늘이 이제 첫 방송인데요. 뭔가 좀 새로운 포맷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 선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마디씩 중국어 강자라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중국어를 갖다가 더 잘할 텐데 그러면 중국의 키워드 같은 거로 할까요? 네. 그런 걸로. 키워드를 갖다가 중국말로 하나 하고 네. 그 2주일에 뭐 2주일에 키워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중국어 하나 중국어의 표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중국어도 좀 같이 배우시죠. 같이 공부합시다. 네. 아무래도 제가 좀 너무 소양이 없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부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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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